어제저녁 강원 춘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다행히 집 안에 있던 90대 남성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밤사이 사건, 사고 소식 김지욱 기자입니다. 소방대원 10여 명이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문 너머로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. 어제저녁 8시 1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주택 6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. 집 안에 있던 90대 남성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. 연기가 자욱한 도로 위에 폐기물 등이 널려 있습니다.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안산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고 플라스틱 폐기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. 고물상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소방 관계자는 담배꽁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어제 낮 2시 50분쯤 경북 성주군에서 보수 공사 중이던 주택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됐습니다. 이 사고를 6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60대 남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SBS 김지욱입니다. 김지욱입니다.